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기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판교 다음의 주자는 어디일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요. 강남과의 접근성, 연접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또 자족적인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텐데 저는 자신있게 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역이 이번 4월에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역은요. 앞으로 고덕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울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미사 내에 이제 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광역 상권이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미사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미사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 상가가 되겠습니다. 상가의 위치는요. 망월천 수병공원을 끼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사역과의 거리 자체가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도로 로데오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시설들, 로데오 거리의 상업시설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임차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뒤쪽 라인으로는 수많은 정말 많은 오피스텔의 세대수라든가 아파트들을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의 도로를 또 끼고 있는 맞상가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골든크로스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망월천 공원 약 6만여 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미사 내에 명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분수대라든가 또는 공연장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영장, 놀이터, 산책로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수많은 아파트들에서 미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수변을 끼고 있고요. 거기에 조망권의 굉장히 우수성이라든가 또는 미사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로데오 거리이기 때문에 중심 상가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요. 이 주변의 롯데부터 시작을 해서 이편안 아파트라든가 또는 셀스테이트의 오피스텔 모든 입주가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되는 이런 수요층들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상가에 구성되어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24시간 위락시설이 또 상권들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권으로서 미사역 주변은 24시간 내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투자의 그런 접근성 또한 다이렉트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의 비율들이 30대 40대가 굉장히 많고요. 자녀를 10대로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외식이라든가 또는 이런 소비지출의 그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곳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또는 많은 오피스텔의 그런 수요 상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근린 상권들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에서 광역상권으로는 미사역이 유일무이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주거 세대 수 또한 굉장히 아파트로만 하더라도 13만여 세대 그리고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2만 5천여 실 정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수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미사 신도시의 장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덕지구의 그런 복합 업무 시설이라든가 또는 첨단 업무 단지가 지금 계속 조성되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업무 시설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주 배후 주거지가 바로 미사역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포인트로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곳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경쟁력도 굉장히 좋아야 될 텐데 미사역 주변에 지금 현재 4천만 원대로 모든 1층 상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가는 3천만 원대 3천만 원 중반대로 평당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미사역은 제가 이번 4월달에 이제 시범 운행을 통해서 4월달에 이제 개통을 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 약 6만 5천여 명 정도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용객들이 매일마다 이동을 하는 장소에 상권 형성이 이루어지는 상가가 바로 미사역 상가가 될 것이고 망월청 공원 같은 경우에도 쉼터 공간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봄 정도 되시면 굉장히 공원의 그런 조성들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한번 임장을 직접 와보셔서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당가 주변보다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3천6천 아 3천6백만 원 뭐 이 정도 선으로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시세 11억 3천부터 11억 9천 한 12억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가 되겠고요.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임차가 이미 맞춰져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임차 금액은요 5천만 원에 4백 2만 원 정도의 월세 금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 금액의 70%까지 대출을 받으신다면 7억 2천에서 7억 4천까지 대출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3억 8천에서 4억 7백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투자하시고요. 대출 금액 이자 제외하시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가가 될 것이다. 상업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수병공원을 일단 끼고 있고요. 수병공원의 그런 집객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수병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이고 미사역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역에서 이 상가까지는 로데오 거리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로데오 거리이기 때문에 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성황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인구의 증가만이 아니라 소비층이 굉장히 소비 패턴이 좋은 그런 소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차가 맞춰지고 있고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가치 5호선이 4월에 개통을 하고요. 9호선의 연장선 고덕을 지나서 미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업무타운까지 자족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판교 다음 주자는 바로 미사가 될 것이다. 미사 내에서 원활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복합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